시언어응용 11강 두번째 시간에는 온습도 센서를 사용해서 모터의 회전각도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를 사용해서 온습도 센서를 사용해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고 그 값을 LCD창에 이렇게 출력을 하겠습니다. 서버 모터는 온도 값에 따라 회전각도를 제어하고 그때 LED는 온도의 값에 따라 LED 밝기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온도 표시하고 5번은 습도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배선하는 것은 온습도 센서와 서버 모터 LED는 첫번째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번째 시간에는 LCD창만 이렇게 추가를 해서 번호가 A4, A5에 연결을 해주고 그라운드와 VCC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LCD창에 글씨가 잘 안보일 경우는 가변자 이것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해서 이걸 조정하는데 그래도 잘 보이지 않을 경우는 여기에 뒤에 보면 점프가 있습니다. 점프의 캡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캡이 벗겨져 있을 경우에는 가변자원으로 조정해도 그 값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캡을 좀 씌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추가가 된 것이 여기에 두 개의 헤드 파일 와이어.h와 리퀴드 크리스탈 I2C.h 이 두 개가 지금 LCD창을 쓰기 위해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고 이 두 개는 1강 때 있는 것과 1교시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리퀴드 크리스탈 I2C.h 이 LCD 정의 내리는 이것이 하나 추가가 돼 있고 자 여기에 뭐 시리얼 모니터 이건 그대로 더더욱 관계는 없습니다. LCD창 여기에 지금 초기화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내려옵니다. 똑같이 내려오는데 단지 달라지는 것은 요 요 요게 LCD창. LCD창이 요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 변수를 지금 템프리처에서 템프, 템프로 변수명을 정했는데 측정한 온도 값에다가 곱하기 5를 해서 회전 각도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온도가 25도다 거면은 25도 곱하기 5가 실제 회전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위치에 가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나면 26도가 되면은 26 곱하기 5 가만큼 회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 각도 제어를 하고 요게 6번 핀의 LED도 밝기 제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계산한 값, 계산한 값을 가지고 밝기를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LCD창의 첫 번째는 섭도를 측정해서 나타내고 두 번째 라인에는 온도를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다음에는 맵 함수, 요 맵 함수를 요렇게 측정한 온도는 0에서 40도까지 이렇게 맵핑을 하는데 그것을 0에서 180도까지, 0은 그대로 두고 0에서 40을 0에서 180 이렇게 맵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 각도를 제어하고 그 LED의 밝기를 제어하도록 요렇게 맵핑 함수를 한번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먼저 요걸 거듭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다음은 요렇게 맵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제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보면은 저 LCD창의 요렇게 섭도 첫 번째 라인에는 섭도, 두 번째 라인에는 온도가 이렇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5번, 6번, 6번은 요 서버모터, 회전 간절기구의 회전 각도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 회전하게 되면은 점등이 되고 원점 복귀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여기서는 원점 복귀를 하지 않고 계속 회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열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점점 더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25도 이상이 되면은 요 온도가 켜지고 또 섭도는 70도 이상이 되면은 섭도가 켜지겠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손으로 온도 섭도 센서를 잡으니까 91% 지금 섭도 켜져 있습니다. 24도 여기 서버모터가 회전 각도 회전 각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도 되니까는 4번 핀 LED가 켜졌습니다. 0.1도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회전 각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 값이 이상이 되면은 물론 이제 요 온도 섭도 센서를 나타내는 요 4번 핀과 5번 핀 LED도 켜지만은 요 온도 값만큼 여기서는 온도 값만큼 요 회전 각도를 이렇게 제어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에 따라서 뭐 창문을 연다든지 이런 데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정한 습도 값에 따라서 요 서버모터의 회전 각도를 제어하고 LED 밝기를 제어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만 아까는 온도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습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습도 곱하기 2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습도를 가지고 회전 각도를 제어하고 LED 밝기를 제어하도록 요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맵 함수를 쓰면 똑같이 되겠습니다. 맵 함수를 쓸 때는 요기에서는 0에서 100도 0에서 100도를 0에서 180으로 이렇게 맵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한 상태에서 한번 제어하고 있는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온습도 센서를 사용해서 측정한 요 습도 값 요 습도 값을 사용을 해서 요 회전 각도 이것을 제어하고 요 습도가 나타내는 요 LED를 점등하고 그 값에 습도에 해당되는 값만큼 요 서브모터의 회전 각도를 표시해주는 요 LED의 밝기를 제어하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습도 온습도 센서를 사용해서 측정한 습도 값을 사용해서 요 서브모터의 회전 각도와 요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모터의 회전 각도는 요 측정한 습도 값에 따라서 요 측 습도가 빨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각도도 지금 빨리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떨어지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바닥에 있는 요 베이스 요 부분은 여러분이 별도로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지금 고정을 시켜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면서 요 온습도 센서 브라켓도 만들었고 그 10강에서는 요 일관절기구 브라켓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브라켓을 고정하기 위한 요 베이스 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고정을 시켜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물론 따로 분리한 상태로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온습도 센서를 사용해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것을 시리얼 모니터 또는 요 LCD창에 요렇게 LCD창에 그 값들을 출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온도와 습도 값에 따라서 요 일관절기구의 요 회전각도 회전각도를 제어하는 것과 요 LED의 밝기를 제어하는 것을 한번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